1대1 해석 수업했던거 확인하겠습니더 자 그래서 무슨씨 배웠죠? 압제비씨 그렇죠 전치사 압제비씨 배웠어요 원래 이름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압제비씨는 무슨씨앞에 사용한대요? 하다씨 하다씨앞에 사용해요?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 압제비씨는 이름씨앞에 쓴다 했는데요 오케이 예를들어서 어떤게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인 더 룸 무슨 뜻이야 인 더 룸 음 방 방 안 그 방 안에란 뜻이고 얘가 압제비씨구요 얘가 더 룸이 뒤에 있는데요 더 룸이 뜻이 그 방이란 뜻이고 그러면 방은 무슨씨에요? 방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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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름씨죠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그 방향 무엇이나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룸 앞에 인이 있으니까 얘를 보고 지금 압재비씨 전치사라고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압재비씨는 전치사라고 하고 이름씨 앞에 사용해서 그래서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이름씨를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준다 했는데 어떤 질문?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을 바꿔준다 했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in the room 같은 경우에는 when, where, how, why?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니까 그렇죠.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ok. 다음에... 엄마야. 자 그래서 제가 만들거나 예 그래서 무슨 씨 앞에 이름씨 어떤 씨 동어리가 되어서 뒤에 있는 아 참 앞에 있는 이름씨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그는 방 안에서 항상 신발을 착용했었습니다. 라는 표현 배워봤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했더라? he always wore the shoes. 그렇죠. he always wore the shoes. 그 다음? in the house. 그렇죠. in the house. 또는 inside the house.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어떤 뜻이니까? 어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냐?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어디에서 항상 신발을 착용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he always wore the shoes.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라고 묻겠죠? 그래서 이 인사이더 하우스가 외열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선생님 순서 좀 바꿔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스콘신에서는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는 키스를 할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 내볼까요? 얘는 뭐였더라?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a train.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위스콘신에서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나요? 기차 안에서?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people kiss inside a train? where can't people kiss inside a train? 그래서 여기에 위스콘신 앞에 인이 붙어 전시사 앞제비 씨가 붙어 있으니까 위스콘신만 하면 무엇이에요? 근데 in 위스콘신 하니까 어디가 된 거야? where가 된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볼까요? 그녀는 지금 욕조에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she isn't the bathtub she isn't the bathtub? 그러면 안 돼. 뭐 하나 붙여야 되는데, the bathtub 앞에 inside the bathtub 그렇죠. inside the bathtub now now she isn't inside the bathtub now 그러면 inside the bathtub은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질문은 우리말 질문은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 그녀는 없니? 지금 그녀가 지금 어디에 없나요? 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llo ned? 자,질본부터 시작해야지 is she isn't the tare well, well … where, because where is it she now? 그렇지, very good, now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음 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터, 아 미스 김 여잔가봐요, 여자라서 미스 김이라고 부르네요 키우기 미스 김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중이다 이 표면은 미스 김 미스 김 미스 김 그렇지, 미스 김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중이다 인프론 오브 더 피아노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디 미스 김이 앉아있는 중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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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김이 압재비씨 전치사 덩어리란 말이야 더 피아노는 무엇이죠 근데 인프론트 오브 더 피아노 했더니 어디가 된거야 무엇이 아니고 무엇 그 피아노 어디 피아노 앞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여기서는 어디가 됐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표현도 있었어요 벽에 그림들이 있대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대혈 대혈 아 더 더 픽쳐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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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비 동사가 이다 있다 중에 있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럼 더 픽쳐즈는 암만 길어봤자 대이죠 그럼 대이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대이 are니까 더 픽쳐즈 are 그 벽 위에 on the wall 그렇지 됐습니까 더 월은 그냥 그 벽 무엇 그 벽 더 월 근데 on the wall 했더니 어디 그 벽 위에 무엇이 어디가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오케이 그러면 그 벽 위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 그림들이 있니가 될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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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y 그렇지 대신에 그림들 놓으면 되겠지 they 그렇지 where are the pictures 그 그림들 어디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벽 위에 있는 그림들은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they are they are the the pictures are the pictures are in the with on the wall in in on the the pictures on the wall the pictures on the wall 벽에 있는 그림들 암만 빌어봤자 하나야 여러 시야 응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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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면 암만 빌어봤자 대이 대이니까 대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그래서 the pictures on the wall 암만 빌어보 그렇지 the pictures on the wall are beautiful 이와 같이 압제비씨가 붙어있는 덩어리는 어떤 시도 할 수 있단 말 어떤 그림 벽에 있는 그림 어떤 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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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로그인 안 해놨고 멋있게 딱 열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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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큐 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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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큐트 큐트 뜻이 뭐였어 갯바 스팟 마지막 prendre 각각 있습니다 조abord 작품 있겠죠? 어떤 씨네요? 큐트도 어떤 씨? 스마트도 어떤 씨? 그러면 앞에 B 동사 붙어있으면 귀엽다, 똑똑하다 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이 어떻다 되죠? 어떤 씨 앞에 B 동사 붙이면 I am smart. She is cute. 뭐 이런 식으로 People 하고 점 찍고 S 해야 되는 거 알죠? People's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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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 모르겠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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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죠? 어떤 씨죠? 어떤 씨죠? 어? 아이고. Tell. Tell. Tell me. 나한테 말해줘. 이 뜻이야. Tell. 맞습니까? 잠시만요. 아유, 세 명 바쁘다. 가자. To tell. Talk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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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크화 때 애리 소리가 안나니까 톡크가 아니야. Talk to talk to. 톡크야. Talk to. Kontext. 왜 기억 안 나 이게 너무 많다 뭐? 희 rally refer à kye rani. 그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똑같이 히나 히스나 어떤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똑같아. 하지만 히는 누가다 만들 때 써요. 히스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히스 북, 히스 칼, 히스 하우스. 알겠습니까?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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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길어봤자? 응. 데이. 데이 줘. 여러 명이니까. 피캄. 그렇지. 피캄. 피캄. 무슨 씨죠? 어떤 씨. 하나 씨. 그렇지. 대답인데 어떤 씨가 아니지. 피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오케이. 다시 가서 공부하고. 내게 몰랐어. 내게 몰랐던 게 뭐였고. 그게 뭔지. 선생님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 먼저 합니다. 오케이. 혜원. 컴온.